스톨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핫도그 뉴스 기본 자세 기본 자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겨울마자 코디가 다양해졌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정재열 씨 옷의 컬러가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자료 화면 보시죠 아 그 진실을 제가 예전에서 밝히겠습니다 왜 검정색티만 입다가 다른 여러 가지 화려한 옷들이 있는가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옷을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못 사던 거였습니다 핫도그TV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수익이 생겨서 드디어 얼마 전에 한 1년치 옷을 한 번 샀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판다마리 샀는데 벌써 다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재열이 얼마 전에 무슨 뭐야 아가일 아가일인가 아가일인가 아리가또 그대마시단가 뭘 입었어요 퍼런 거 허용 걸 입었어요 안 입던 걸 어디서 샀는지 굉장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디서 우리의 옷을 공수해오느냐 조만간 알려드릴 수 있을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칠면조 먹방에서 정모씨가 5대5 머리를 해서 팬들한테 붙이고 소식입니다 네 중랑경찰서 앞에 나와있는 권기동 기자입니다 정재열씨가 포토라인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밀착취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차가 자 지금 정모씨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모씨 정모씨 얼마 전에 이마를 왜 깠다는 거죠? 아니 저는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깠는데 피디들이 그렇게 까지 말라고 옆에서 난리를 쳤는데도 그렇게 굳이 끝까지 눈썹을 꾸역꾸역 짱구마냥 그리고서 깐 이유가 뭐죠? 저 사람의 통에 성질을 밝히겠습니다 눈썹은 그럼 지금 현재 있으신 상태인가요? 집에 두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는 눈썹이 볼드부턴인 상태인가요? 볼드부턴 아니에요 다음 뉴스 다음 뉴스입니다 먹물식빵 조각으로 시작한 각자 먹방의 퀄리티 갈수록 좋아져 3대 진미까지 진짜 새벽상 떠오르네요 그 먹물식빵과 치즈식빵 치즈 다 굳어가지고 치즈도 없는데 치즈 다 이랬었던 때 사실 저희가 초반에 했던 것 같지 피자만들 조그만도 비싼 피자를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피자스쿨을 선택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 진짜 많은 발전을 했네요 이제는 3대 진미까지 사실 조금 촬영비가 부담이 될텐데 어떻게 된거죠? 어려운걸 쓱 토시들어 나세요 이 쌍 좋은 새끼 한통구TV가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신 덕분에 이제 수익이 많이 생겼어요 어쨌든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을 버는 만큼 콘텐츠에 투자할 계획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를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 계획을 길게 계획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너무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섯평 사무실에서 이사를 한다는 겹경사가 아주 그냥 경사랑 경사는 다 모였네요 그러게요 이번 핫도그TV 소식 진짜 경사 제대로 졌네요 저희 핫도그TV가 지금 사무실을 많을 때는 여덟 명 적을 때는 최소 다섯 명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촬영을 하고 밥 먹고 편집을 하고 다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촬영을 하는데 카메라 밑에서 라면을 끓여서 연기가 올라와요 카메라 배터리를 가는데 삼각대 밑에다가 다음 먹방 할 물을 끓이고 있는데 배터리가 쏙 빠져가지고 배터리를 못 쓰게 됐어요 그때 결심을 했죠 아 이런 환경에서 촬영은 실내다 이 정도의 퀄리티가 안 나온다 이제는 투자를 다시 해야 될 때가 됐다 라고 생각해서 진짜 저희의 남은 돈 싸그리 다 털어가지고 없어요 이제 막말로 당분간 3대 10미는 못 보실 거예요 당분간 뭐 캐비아를 쪼개가지고 세계 음식으로 해야죠 뭐 제가 봤을 때 캐비닛을 먹는 게 더 빠를 거 같아요 저희가 드디어 사무실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 직원들과 쾌적한 환경에서 그것 또한 여러분들 아 아 유연하다 죄송합니다 직원새끼의 핸드폰이 울리고 있어요 끝나고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도록 앞으로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이정도까지 올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핫도그 스튜디오라는 새로운 채널명이 생겼던 겁니다 새 채널 오픈 소식 현장에 나와있는 권기둥 기자 말씀해 주시죠 아 야 오카성이 너무 많이 빼내나? 그리꼬 그리꼬 핫도그TV가 드디어 새로운 채널을 열게 되었습니다 짜잔 권기둥 정재열 둘만의 케미를 이제는 지엽지 않을까 조금 더 새로운 케미를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새끼 옆에 앉아있는 게 지겨워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저도 정말 힘듭니다 이제는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이제는 싫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서 산뜻한 환경에서 밝은 분위기에서 밝은 분위기로 달달구리하게 촬영을 하고 싶어서 달달구리하게 촬영을 하고 싶어서 달달구리하게 촬영을 하고 싶어서 새로운 채널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과 저희의 케미를 보실 수 있는 핫도그 스튜디오라는 채널 오픈을 하게 됐는데 채널 주소는 앞으로 핫도그 스튜디오도 핫도그TV처럼 재밌는 영상과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는 핫도그 뉴스를 해봤는데 너무 좋은 소식만 받을게요 되게 기분이 뿌듯하네요 이렇게 좋은 말만 할 수 있어서 다음 핫도그 뉴스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실을 다시 이사했다고 또 핫도그 뉴스를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다섯 병 사무실로 다시 로 여러분 저희 초심을 다시 찾겠습니다 라는 영상으로 나올 수도 있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재밌는 영상과 컨텐츠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은 항상 저희 편에 서있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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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나 또 깔 거야 너네 왜 싫어해 그 좋아요 많이 찍혔더라 내가 다 봤다 너네 좋아요 찍힌 사람 명단 내가 다 본다 하나하나 다 기억할 거야 2019년에는 많은 돈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많은 컨텐츠에 뽑겠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요약하자면 결론 새로운 채널 구독 좀 해달라 결론 정재현과 홍길동은 사이가 그대로다 여전히 나쁘다 여전히 나쁘다 5대5 머리 깔 거다 핫도그TV는 긴장해라 지금까지 핫도그 뉴스 이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